한국국토정보공사 우리 경자씨 웬일이야? 우리 아들 왔네. 요 앉아봐봐. 요 앉아봐. 종현이 많이 다쳤노? 아직 의식은 없는데 좀 더 두고 봐야지. 네도 많이 아프지? 내는 남들이 뭐라캐도 네가 억수로 자랑스럽다. 아무나 한 여자를 그리 사랑할 순 없다. 니처럼 그제? 미련한거지. 야 사랑하는데 안 미련해지는게 어디 어디 사랑이고 사랑은 니처럼 아무 생각없이 죽을만큼 힘들어도 딱 그 사람만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게 맞다. 경자씨. 나는 나는 한 번도 다른 생각해본적 없었어. 봉이가 있어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했고 봉이를 지키려고 강해지고 싶었어. 살겠다고 악수고 바등대는 그 녀석 내가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어. 우린 그냥 그렇게 같이 행복할 거라고 믿었어. 근데 이제 봉이가 아니라 날 위해서 내가 행복해져야 될 때가 온 것 같아. 내 새끼 이거 먹고 힘내라. 응? 이제 너도 좀 행복해져야지. 너도 좀. 그치? 응? 엄마. 진짜. 저런 거 같아. 내가 더 강한 척하는 놈이 어디가서 울겠누? 에이, 애미폰밖에 더 있어. 엄마. 엄마. 우리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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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엄마. 엄마. KBS